바이시클 카드 한 벌이 있습니다. 마술을 하기 전에 카드의 앞면과 뒷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현재 카드는 골고루 잘 섞여있는 상태입니다. 여기서 리플 셔플로 카드를 좀 더 섞어줄게요. 합치기 전에 카드를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. 마술사가 아닌 관객이 직접 마술을 할 겁니다. 관객한테 카드를 원하는 만큼 조금만 덜어달라고 합니다. 관객이 덜어낸 카드는 한쪽 구석에 둘게요. 한 번 더 카드를 덜어달라고 합니다. 같은 방식으로 카드를 두 번 더 덜어달라고 하겠습니다. 관객의 손으로 4개의 카드 뭉치를 만들었구요. 각 뭉치의 탑에 있는 카드를 한 장씩 모아 보겠습니다. 총 4장의 모음 카드의 앞면을 확인해 볼게요. 클럽 에이스, 하트 에이스, 스페이드 에이스, 다이아몬드 에이스 4장 모두 에이스 카드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마술을 배워봅시다. 하겠습니다. 2. 2. 3. 3. 6. 8. 9. 10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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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연습해봅시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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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